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를 통해서 국제적 입지를 다졌습니다. 조 회장은 남매간 상속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, 취재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서 기자, 먼저 조원태 회장 국제무대의 의미부터 짧게 짚어볼까요? 네, 조 회장이 항공업계 UN으로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. 아버지 고 조양호 회장을 이어서 집행위원회에 선출됨으로써 국제적으로 후계자임을 알렸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남매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조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 조양호 회장이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, 그리고 이에 대해 가족 간의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.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,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,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갈등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또 역설적으로 아직 갈등이 진행 중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방금 조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상속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더라도 상속세 재원 마련이 또 그다음 문제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상속세는 주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 조 회장이 상속 지분의 일부를 팔아서 내는 방법이 있지만, 이 경우에는 2대 주지인 KCGI 지분율이 16%에 육박해서 아무래도 경영권 확보도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. 조 회장은 상속세 분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KCGI 강성부 펀드가 계속 한진칼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, 이에 대한 이야기도 조 회장이 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조 회장은 KCGI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아무래도 남매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조원태 회장은 IATA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고 조양호 회장의 승계자임을 인정받았다. 하지만 내부 갈등의 봉합은 아직 진행형이다.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.